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 두 사람은 서울법대 출신들이잖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께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를 모르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심하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이 이틀이 지나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맞아 못해서 뭔가 이렇게 좀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역력하게 안 보입니까? 김기현 씨가 다 아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흔하게 알겠죠. 우리가 접하는 정보 외에 그분들은 경찰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김우사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국정원 정보 들어갈 것이나 훨씬 더 잘 알겠죠.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좀 집중주로 보도하는 공병호 tv 여러분 내용도 요약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다 알겠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냥 재앙인 거죠. 재앙.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이익과 일반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된 충돌하는 상태. 그야말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인 대리인 비용의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대하는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 및 국민의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남조선이 되는 겁니다. 남조선. 남조선 그냥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양반들이 잘 모를 것이다. 대통령 시대 그냥 도둑놈들 책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써잘 데이 없는 일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지만 그냥 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만 뭉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뭉개지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뭉개기는 왜 뭉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그런 동기가 자기한테 남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대표 정도가 되면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직책에 수행해야 될 임무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이런 존망에 처하는 선거부정 문제를 입을 다무는 것은 멸사봉공 선공후사 살신성인 이런 사자성으로 밀어보게 되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이익이 여러분들 뭐죠 더 질기니까 무슨 거래를 했든지 무슨 약조를 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퇴임후를 보장했든지 악과 손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그냥 넘기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악과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부정세력에 항복한 겁니다. 국민을 적의 치아에 넘긴 겁니다. 국민들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본인이 인지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일입니다. 10월 11일 전에 선관위로 하여금 좀 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부탁하지 않았고 이후에 선거부정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입을 싹 닦은 그냥 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방송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덟 번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덟 번을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여덟 번을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한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못 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미사여구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네이키드라 합니까. 그냥 완전 홀딱 벗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 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못 까겠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 손으로 피 못 묻히겠다. 그러면 일반 국민 가운데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대통령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은 조갑제나 전기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문가 출신이고 글을 오래 쓴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감각 같은 것이 숫자 감각 같은 것이 좀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든 그 양반들은 처음부터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여러분 이 왼쪽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고맙게도 후보가 두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도덕질한 표하고 훔쳐간 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양제1동에 국민의힘이 김태우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3%를 도동받았습니다. 이게 그대로 어디 함께 갔습니까. 더블당 김성현 함께 넘어갔거든요. 4.3%를 도덕질해 가지고 4.3%를 더해 준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남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거 아닙니까. 누구 치하에서 윤석열 치하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가양1동에서 4.3%를 도덕질한 다음에 4.3%를 더블당 후보에 더해 줬거든요. 이런 부정선거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성해 다 깔아뭉겠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공병호 아니지 않습니까. 가양제2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함께 4.8%를 도덕질해 가지고 더블당의 후보 4.8%를 더해 준 겁니다.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9.6%가 나옵니다. 가양제2동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6%를 뭐죠. 도덕질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맨 밑에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11.6%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를 조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2022년도에 김태우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초등학생 정도도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올 것이고 데칼코마니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감 묻혀 가지고 종이 딱 접었을 때 나오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출발점이고 선거 부정을 변별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써놓으니까 이게 꼭 일치하지 않지만 어떻든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 이걸 김기현 당대표께서 모르겠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까. 세 명이 다 여러분들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기로 한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믿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갖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모를 수가 없다야. 이걸 서울법대에 놓은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모르는 것은 그거는 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거부정을 변별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변별할 수 있고 그것처럼 이론적인 토대가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 제가 하도 이런 안타까워 가지고 하나 그려봤습니다.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 사이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모집단이 그야말로 한자로 음의 모지 않습니까. 표본집단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밑에서 자식이 나오면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날 정도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이렇게 떠가치고 있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김기현이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이준석이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윤석열이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하태경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아는데 닥치고 깔아뭉개하겠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이익하고 국힘당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가 된 거고 일반 국민들의 이익과 윤석열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적치하에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을 인지하면서 뭡니까. 그냥 협조를 한 걸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쉬운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오늘은 전직 외무부 공무원을 지내신 외교관을 지내신 와신던 DC에 계시는 권영대 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문을 품게 되는지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러나 아주 여러분들 특별하게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조회가 깊지 않지만 보통 시민들이 전직 외교관 출신인 권영대 씨가 여러분 쓰신 글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투표제도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모두 동일하게 63대 36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통계학에 의하면 모집단과 포본집단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모집단의 연구대상 전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4.15 총선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당일투표와 모집단이 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고 그 표본의 기초에 모집단에 관한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큰 틀에서 볼 때 표본은 사전투표화 됩니다. 하지만 4.15 총선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학의 기본원칙과는 상반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권영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모집단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친 총투표자 그룹이고 거기서 4박 5일에 격차를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하고 당일투표자 그룹을 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게 되면 당연히 유전자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면 그거는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그런데 권영대님 말씀 중에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근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되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넥앤넥 막상막하란 뜻 같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일방의 다른 후보를 69대 31 비율로 랜드슬라이드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어느 애국심이 강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로 우파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된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선거의 공정선과 신뢰성에 확보되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박진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미래 국가 권력의 수탁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묻는 민주주의 최고의 의식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은 여타 행사와 달리 무결점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직선거관리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무공직자 출신이고 특별하게 선거사무엘을 종사해 오지는 않은 분이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부분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원석 검찰총당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김기현 당대표도 어마어마하게 잘 알 것이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납득이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기약이 없는 특정 정당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장악돼서 일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노예제의 신분처럼 그렇게 살아갈 세월을 뻔히 인지하면서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깔아뭉개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용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모른다. 대통령실이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 국민의힘의 이름들 김기현 당대표가 이걸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영어로 never the rest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깔아뭉개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미사 요구 쓰지 않고 그냥 간략 단순 명료하게 하면 우리는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깔아뭉개다. 왜냐하면 그건 그 양반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4.15 총선에서는 이게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인데 이번 더블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마디도 이 문제에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직무 태만 뿐만 아니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인 거죠.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함께 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읽어보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당신들 어떻게 입을 그렇게 다물 수 있냐. 서울법대 놓은 놈들은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한동훈 씨가 그렇게 똑똑하면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잘생기고 똑똑한 내가 볼 땐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잘하니까 그러나 양심불량인 거죠. 하기에 대통령 중심지에 대통령이 입을 닥치겠다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는지가 오래 가지 않아서 다 밝혀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평범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인지하게 되는지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선거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번이 여덟 번째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이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여덟 번째 일어난 겁니다. 내가 선관이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관이 신임사무총장 김용빈은 선거범죄집단의 수개고 괴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아무 말리 않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여덟 번째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아홉 번째가 뭐냐 아홉 번째가 2024년도 4월 총선입니다.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그다음 선거가 뭡니까 202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여러분들 조작하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정권이 이제 박탈돼 가지고 그냥 선관위가 만들어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원 광력의원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떡이 뭡니까 그게 이게 뻔히 여러분들 다 밝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의 어떤 고행의 길을 걸어갈지가 다 나왔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고 그게 짐승도 아니고 입을 다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게 사연이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만 잘하면 됩니까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번에 공병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 좀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용빈 씨 함께 여러분들 부탁한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자 서울 강북국합의 초선인인 천준호 의원 이게 뭐 조작 다 한 거잖아 이게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더블당은 플러스 12% 플러스 12%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작 안 하는데 전라북도 남원시하고 이런 비교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딥니까 이건 후보가 2명 출마한 2022년 또 전국 동시지방성의 충남지사 선거네요. 이것도 후보가 2명 했으니까 도덕질한 표수하고 도덕 훔쳐간 표수와 정확하게 선거구별로 일치하네요. 이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광주 광역시 갑하고 이렇게 차이지 않습니까 도덕질 한 대하고 도덕질 안 한 대하고 선거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충청북도지사 선거네 이게 도덕질 안 한 대하고 도덕질 안 한 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덕질 하니 2024년 총선은 얼마나 또 도덕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앞서 가지고 국민들이 죽어나든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식민치하에 들어가는 노예민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무도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참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이 관행화되고 제도화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추울고생할 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도권 정치인들이 왜 침묵하냐 뭐 밥그릇 때문에 침묵하겠죠.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뭐 좀 도움을 받았든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씨는 도움을 확실히 받은 거죠. 이준석이는 확실히 만들어줬고 그 여러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관위 초기의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맡기는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러면 은명이 떨어져가 나경원 씨로 그냥 그렇게 뭐죠 아주 흠하게 꿇어 앉히고 김기현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뒀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이준석이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번 이렇게 공병호 tv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경선도 뭐 모호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다 선관위와 관계됐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도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관위와 다 관여가 됐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고급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거 부정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거의 전부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짐작이 되지만 그걸 또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번 우리가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이게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그 그래프처럼 이동시켜준 거죠 관내 사전투표만 플러스 9 마이너스 9 두 개 합치면 18%입니다.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8%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재명 당선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기는 힘들어요. 왜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조작을 하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와에서 남은 두 번의 부정선거는 야무지게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이 보장을 받은 겁니다. 10월 11일 날 광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무지막지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무슨 뜻인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전투표 득표 조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 감아 줄 테니까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관위해 주는 안목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해라 그겁니다.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땡이고 그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이게 서울의 여러분들의 선거 상황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개판이지.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이 최소 10에서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3입니다. 심상전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런 이런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조작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64만 표 차이가 났는데 사전투표에서 한 240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원래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 264만 표 격차가 났는데 240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것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그냥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표까지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 선관위는 윤석열이 31만 표를 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이긴 것이 101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만 표 정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이런 짓들을 하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만 본 겁니다. 조작을 얼마 했는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116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재명이 122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는가 239만 294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조작은 전산조작을 해야 되니까 전산조작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표를 이동하는 데 이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표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9만 1412표 차이로 이겼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분석해보니까 서울에서 윤석열이 51만 표를 이겼는데 선관위가 19만 표로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서울의 수만 얼마를 조작했나 7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에서 13만 표를 조작하고 경기도에서 59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윤석열이 12만 표 차이로 사전투표에 이겼는데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47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썩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짐승 나라입니다. 짐승 나라. 이런 짐승짓보다 못한 짓짓이 여덟 번째 일어난데도 대통령이 입을 쳐 닫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냥 개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구사하는 능력들이 그래도 좀 의위 선택하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개 같은 세상 외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 짐승 같은 세상을 그냥 내가 표현한 맥시멈이 개 같은 세상 짐승 같은 세상 이 외에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뭔가 상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해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당선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거 사기시력들에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보시기 바람이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표입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득표수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빼앗긴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중 전국이 15.42%입니다. 호남권 제외하고. 그런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는 거의 표를 안 빼앗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댔 수도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하고 폼 잡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윤석열이 대구에서 빼앗긴 2만 7천표하고 경상북도에 빼앗긴 2만 2천표는 대부분 뭔가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하고의 조작 방식이 다릅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중앙선관위 내에 서버가 동원이 됐겠죠. 왜 투표지 분류기의 이름들 집계한 것을 조작한 것을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개수조정을 하겠죠. 이게 이런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보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국의 평균진 15.42%만 조작하더라도 무난히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67만표 이러면 10%면 6만 7천표입니다. 15% 정도 되면 한 여러분들 한 10만 표 이상 되겠네요. 10만 표를 훔치면 윤석열이 함께해서 여러분들 10만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20만 표 격차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만큼만 관내 사전투표 를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조작했으면 이재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이 못 이겼냐 이야기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숫자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숫자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개상한 숫자인 거죠. 이건 우연히 나왔다고 보기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